안녕하세요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파주쪽에 산호농장 갔었잖아요 거기서 약속한대로 메이코오션 사장님과 함께 해수어왕을 제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메이코오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니까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이프 만져도 돼요? 파이프는 안만드시는게 좋아요 파이프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셨죠? 파이프를 만지시면 안된답니다 파이프 만지시면 안돼요 아 이거 잡지 말라고 했지? 이거 한번 부서져야지 다시 사는데 맞죠? 제가 하다가 간만에 이거 언박싱 하니깐 기분 좋네 재밌죠? 와 아크릴이네 그거 좀 기가 막힌다 손 조심하시고 이거 아마 그냥 뭐 튼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아 그죠 아 그죠 매트로 없네? 네 매트 없어요 쭉 밀어도 되죠 이거? 네 쭉 미셔가지고 요 저 구멍을 맞아야겠죠 사장님? 네 그렇죠 밀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아 이제 완료됐고 네 이거 돌릴 때는 그냥 좀 어느정도 안 돌아갈 정도로 그렇죠 그럼 입수구 두개 출수구 하나 출수구는 입구가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 네 누구는 요렇게 두개 알겠습니다 어 괜찮네 야 깔끔하네 야 깔끔하네 네 이렇게 하나 끝났고 이제 리턴모터를 해야 되니까 너무 또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네 아 여기에 맞는 사이즈구나 네 네 점점 더 갇혀가는 것 같은데요 네 점점 더 갇혀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정도 그러게요 아 됐어 됐어 자 타라고 캤슨다 요새 뭐지 여기 어떠세요 다 여기로 요렇게 배관이 여기 다 있으니까 귀양 할거 이쪽에 다 달려있는게 낫지 않을까 오오오오오오 대박 이야 기가 막힌데 이게 보니까 브랜치랑 프리미엄이네요 다 뜯으셔가지고 맘에 드시는걸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인조락이에요? 네 진짜 락이 아니에요? 인조락인데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보라보라 하네요 자 락 두 박스를 까봤는데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괜찮은걸로 바닥재는 저희가 세팅 다 되고 괜찮은데 NPS랑 이런거 생각해서 이런 공간들 다 그어거든요 레더나 산호가 들어가면 굉장히 예뻐지니까 빨리 찾을거에요 끝났습니다 야호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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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세팅하실 때는 하루에 두개씩 계속 넣어서 하루에 두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사무실 매일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오늘 일단 다섯 개를 먼저 도와주세요 일단 제가 쓰는 제품들을 적용하는거에요 영양분을 종독을 해줘요. 그래서 영양분이 개가 되는 거예요. 영양분? 대략 300ml 되거든요. 그거 한 번에 다 넣어주시면 돼요. 불 좀 한 번 꺼주실래요? 저희 거 비타민이랑 비슷할 거 같아요. 노란색이네. 다 넣어주세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조를 하는 거의 100km 이상 하는데 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에요. 초반에 들어갈 기록이 좋구나. 이제 이 상태를 해서 바닥재도 넣어야죠. 바닥재도 넣어야죠. 바닥재도 넣어주세요. 바닥재도 넣어주세요. 바닥재도 넣어주세요. 바닥재도 넣어주세요. 바닥재도 넣어주세요. 화, 배 jan 말JAw 지금 며칠인지 거기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14일이네. 14일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21일에 노란색이 없어졌는지 찍었는지 그런데 아직 이제 그때도 예를 들어 안없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주까지 자 그럼 21일날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14일에 일단 해수함을 세팅을 했는데 오늘이 지금 19일이거든요 아직까지 약간 노란기 비타민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한번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박테리아 저번에 넣었던 박테리아 5개를 더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님으로 테드입니다 오늘은 21일이거든요 보세요 21일 수요일날 와서 박테리아제 넣었는데 오늘도 완전히 노란기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박테리아제 5개 더 넣으라고 해서 5개 더 넣고 완전히 맑아져야 물잡이가 끝난다고 하는거니까 물잡이 끝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니모가 들어갑니다 레더 좀 달라고 그랬더니 왜 레더는 안주시고 일단 먼저 F5부터 시작하시는게 정석이니까 아 니모만 들어가면 되요 저는 물맛 때문에 한 30분 정도 됐고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니모가 제일 쉽죠? 하는게 초보분들이 니모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일 쉽죠? 제일 많이 보이고 여기에서 제가 팩트를 알려드리면은 니모가 평균적으로 한 100마리 들어오면은 수입이? 네 생존을 몇 마리 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90마리는 하겠지 30마리는 죽을거죠? 일주일안에 일주일안에? 지금 평균적으로 100마리 들어오면은 30마리 살아요 아 진짜? 네 꼭 입양을 하실때 갓 수입된걸 하지마시고 죽을거 죽고 다 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애를 고르시는걸 초보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죠? 축양리모에서 2-3천원 비싼게 있어요 수입된지 좀 한 최소 1-2주 지나 그렇지 그런걸 고르시면 오늘 8월 2일이구요 2일은 수요일인데 그럼 8월 맞겠죠? 8월 2일인데 한 3주정도 지나고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사실 이 노란끼 비타민이 없어진거는 저번주 금요일정도 되요 근데 저희가 촬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에서 이제 맑아진 다음에 니모 2마리가 투입됐습니다 벌써부터 질리는데 레더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에요 이게? 이게 지금 저크라왕의 어떻게 해주실거에요? 이게 이제 보통 원스텝인데 이게 이제 F5에요 보통 불고기 수조 피쉬어미 이 다음이 이제 LPS라고 해서 이것도 해머나 애네리로 그렇죠 얘네도 난이도가 사실 쉬운건 아닌데 아 근데 그거 별로 안 예쁜데 일단 레더 먼저 한번 해주시면 안될까요? 레더를 먼저 그러면 레더를 하고 예 말미잘과 비슷한 LPS를 하시죠 오케이 알죠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고 계속 한번 제가 DK 없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애니모로티비 테드 DK 안녕 메이코션입니다 안녕 끝 감사합니다 애니몰 로우 TV